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목룡입니다. 2020년 커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12월이 거의 지나고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죠? 1월, 2월도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겨울방학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영어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러 왔습니다. 자, 볼까요? 2020년 미라클 리듬 라인복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제 강좌 중에서 제가 제 아들, 딸들과 같은 강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라클 수능 단어 리듬 라인복화 필수편입니다. 제가 이 강의는요, 저한테는 정말 가족, 정말 저한테는 아들, 딸 이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필수편을 만드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강의를 찍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이 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가끔 제가 후배님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명의식, 즉 콜링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직업에서 단순히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부르심으로, 하늘에 계신 누군가의 부르심으로 네가 하기 싫어도 사역의 의미를 갖고 직업을 갖게 되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학원 강사다. 그러면 그 학원 강사로서 네가 아이들을, 여러분들, 후배님들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제가 충고를 한다면 정말 열과 성의를 가질 수 있는 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요, 학교 선생님만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는요, 정말 강의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강의의 감동이 성적 상승으로 이어져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정말 제약을 달가거나 또는 삶이 변화됐을 때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어, 맞아 나 그때 그 강의 들어서 라는 말을 할 때 아, 존경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메가에서 11년 강의하면서 나름대로 존경받는 하나의 강사로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필수편입니다. 그래서 이 2020 필수편은요, 2019와 함께 같은 교재로 제작되는데 제가 그 필수편을 좀 리드미컬하게 또는 뭐냐면 속도감 있게 강의를 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2019, 2020는 같은 동일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릴 건 뭐냐면 완강된 강좌에 좀 더 집중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잘 가볼까요? 제가 필수편은 꼭 이외독을 하라고 합니다. 이외독을. 왜 이외독을 하라고 하느냐? 단어를 알고 있어도 인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우리가 어떤 단어가 딱 나왔어. 그럼 독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그럼 독해를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단어를 몰라서죠. 그쵸? 두 번째는 뭐죠? 단어를 알고 있지만 조합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영어를 좀 못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2등급 이상인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2등급에서 1등급을 못 넘어가는 친구들. 내가 단어도 좀 알고 있고 독해도도 좀 되는데 아, 전체 글의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1번부터 5번에 답 찾는 게 어려워. 이런 친구들이 이제 1등급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1단계는. 그쵸? 단어를 암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단어를 갖고 조합시키는 능력이 두 번째 단계고요. 그럼 1단계하고 2단계가 되지 않는다면 3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이 1, 2단계를 잘하는 거에 정말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정말 직업적 속명의식을 가지고 압도적 강의력으로 만족도가 높은 이 필수평 강좌는 어떻게 듣는 게 좋은가에 대한 설명 잠깐 해드린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완강된 강좌 있잖아요. 2019에. 이거를 가지고 1회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완강된 강좌. 이거는 선생님 저 새 강좌 듣고 싶어요. 그래도 좋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겨울방학 동안에 조금 속도감 있게 공부하는 방식이니까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영어는 단어를 거의 다 확실히 끝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완강된 강좌에 대해서 신규 강좌가 업데이트 올라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1회독은요. 2019 강좌를 리드미컬하게 속도감 있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1회독은요. 그 강의도요. 1배속으로 들으세요. 1배속. 1배속.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회독 할 때는요. 2회독 할 때는 2020 강좌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죠. 똑같은 걸 듣게 되면 호기심이 좀 떨어져요. 호기심이 떨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은 아 2회독 할 때는 2020 강좌를요.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속도감 있게 더 진도를 빨리 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편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옆으로 갈까요? 자, 필수편은 작년 강좌는요. 압도적 수강평이 있죠. 압도적 만족도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 겨울방학은 약간 속도감 있게 따라오기 위해서 이미 완강된 강좌를 밀어붙이시로 좀 가달라. 알겠죠?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는 신규 강좌 하루에 한 강씩 두 강씩 올라올 거거든요. 그 강좌를 뭐냐면 1.5배속에 2배속 그러면 이 강좌를 먼저 속도감 있게 듣고 완강하고 나서 2회독 할 때 이렇게 쫓아오시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여름방학은 바꾸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여름방학은요. 완강은 벌써 돼있잖아요. 2020 강좌가 완강이 돼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벌써 뭐 3월 정도 되면 다 완강이 돼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때는요. 자기가 맛보기를 들어보세요. 맛보기를 듣고 나서 어, 나는 요 느낌의 분위기가 좋아. 나는 요 느낌의 분위기가 좀 자기가 선택별로 들으시면 됩니다. 거의 다 펜스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적으로 한 맛보기 1, 2강 정도 들으시면 선택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듣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그래서 필수편에는요. 테스트지가 있고요. 또 mp3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복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수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들어달라는 거. 겨울방학 동안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제시입니다. 필수편.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제 뭐를 들으시냐. 필수편 다음에 이제 종합편을 듣게 됩니다. 그럼 종합편을 듣게 되면 꼭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어, 선생님 전 종합편 따라오면 안 될까요? 필수편은 좀 저한테 쉬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 필수편의 단어만 보지 마시고요. 거기에 그 표제어 말고 제가 어, 써드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 물론 필수편에는 필기노트가 첨부가 됩니다. 맨 뒤쪽에다가 그러면은 여러분 그 패스 친구들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자료를 자료를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 테스트지가 제가 강의하면서 표제어 말고 옆에 막 부가적인 거 같이 적어드리거든요. 그것까지 암기시킨단 말이야. 그런 것까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은 종합편 들으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 이 겨울방학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시간이 있으니까 반드시 필수편 듣고 종합편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필수편 몇 회독해라? 2회독해라. 여러분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어도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저 강의에서는 필수편이 너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수편 반드시 듣고 종합편 들어가는 거. 작년에 필수편 들었던 친구들도 다시 한 번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놀았으니까 좀 까먹었잖아요. 제 소리를 준비했던 친구들 준비할 친구들도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 번 필수편 듣고 종합편 가시라는 거. 자 갑니다. 그 다음에 필수편을 들어서 자기가 큰 개념이 잡혀졌어. 그러면 종합편을 들어도 되고요. 그 옆에 미라클 단어 수거편이 있어요. 이 수거편이 좀 중요하죠. 근데 수거편을 듣는 방법이 한 걸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수거는 쉬운 단어의 조합이에요. 어려운 단어의 조합이에요. 그렇죠. 쉬운 단어의 조합이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필수편은 몰아서 듣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한 15강에서 20강 정도 되거든요. 그럼 미라클 단어 필수편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몰아서 들어요. 하루에 한 강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몇 강? 네 강. 하루에 일곱 강. 이렇게 몰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필수편은 주말에 몰아 들어라. 주말 토일에. 선생님 저 주말 토일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평일 달도 몰아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섯 강, 일곱 강 몰아서 3, 4일 안에 그냥 끝내버리시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 4일 안에 끝내버려라. 알겠죠. 그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소화 분량에 대해서 이제 필수편하고 종합편 꼭 듣는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강의 소화 분량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자 이렇게 들으세요. 뭐냐면 강사한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 처음에는요. 하루에 1회. 하루에 하루에 한 강씩. 하루에 한 강씩 들으세요. 이렇게 며칠. 3일을 들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두 강씩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며칠을 가느냐. 6일을 가게끔 하세요. 그럼 봐봐. 여기 3일, 여기 3일이죠. 그리고 나서는 강사한테 완벽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4강 이상 그 다음에 10강 이하로 몰아들으셔도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엔 2019 강좌를요. 일주일 동안에 완강한 친구도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들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루에 들어보니까 소화량이 되는 거야. 왜? 쏙쏙 암기시켜줍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말에 다 몰아서 듣고 수강평 올리고 선생님. 그러고 나서 걔가 6월 모평 전에 이 단어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좀 빨리 끝내고 단어 강의 6월 평가원을 준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몰아두었는데 효과는 좋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적 강의력과 압도적 만족도가 있다는 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19 강좌가 정말 압도적 강의력, 압도적 만족도로 여러분들 더 뭐라고 할까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새로 올라가는 강의를 부실하게 찍느냐 아니라 더 압도적으로 찍을 거나 이번 겨울방 어떻게? 속도감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완강된 강좌를 100% 활용하다. 활용해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끝내고 나면요. 그 다음 EBS 강좌가 올라가요. EBS 과정은 자유롭게 들으시면 돼요. EBS 복합 1800. 작년에는 EBS 복합 1800이라는 게 EBS에서 출간이 됐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필수편 방식으로 해서 또 강의를 했어요. 이거 이제 새로 올라가고요. EBS 수특 수능 완성. 이것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EBS 배신 영단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EBS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압절브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 그렇죠. 관찰하다, 준수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EBS에서 마라다로서 했어요. 마라다. 알겠습니까? 그게 배신 영단어. 나는 A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B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럼 배신 영단어. 내 등을 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제가 이거 포인트가 있게 작년에 EBS 배신 영단어 100개를 또 뽑았어요. 그런 것처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막판에 또 EBS 고난도 200개 정도를 뽑아요. 각 지문마다 어려운 지문 단어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전문 용어들. 그런 단어들을 또 모아서 더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봐봐. 이런 모든 것들의 포인트는요. 필수편하고 종합편이에요. 그래서 EBS 특수노항에 나오는 단어들도 여기에서 강의한 건 여기에서 안 해요. 그러면 EBS 필수편과 종합편을 끝내잖아요. 그러면 EBS 특수노항에서 모르는 단어는 한 지문에 기껏해 하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런 것만 탁탁 집어주는 거죠. 그래서 필수편과 종합편을 배경으로 해서 선생님이 끄집어내는구나. 알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100% 심화라는 강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관, 경찰. 작년에도 학생들한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관, 경찰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냥 베이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렵지만. 알겠죠? 어렵다 하더라도 뭐라고? 베이직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경찰, 사관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알겠죠? 옆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강좌 중에서 3등급 탈출어의 2000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이거는 잘 봐. 필수편하고 종합편을 들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듣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 그런데 이제 필수편하고 종합편을 완벽하게 저랑 잘 쫓아온 친구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몰아서 듣는 게 좋아요. 왜? 속도감 있게. 필수편하고 종합편을 배경으로 다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다 했던 단어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어떤 느낌이다? 복습 느낌이다. 복습 느낌이다. 그다음에 3T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제 수능 끝나고 11월을 위한 보너스 과정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강의를 여러분 듣게 되면 어떻죠? 그 이 패스 같은 것들이 거의 다가 이제 수능 끝나고 기간이 좀 남잖아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뭘 들을까 고민을 해요. 영어를. 나 이제 뭘 좀 더 공부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이 과정을 신청해놓고 들으면 들리게 돼요. 3TT 시작. 토플, 토익, 탭스. 알겠죠? 그래서 이 강좌 제가 올려줄 테니까는 이거 잘 쫓아오시면 좋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 가볍게 공인 영어 준비하는 거. 우리가 영어 또 공부하다 보면은 아 이제 대학 갔으니까 좀 더 이런 거 수능 끝났으니까 또 노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 또 준비한 이런 거 준비한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3TT 강좌 올려가. 토익, 토플, 탭스. 알겠죠?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선생님 이제 독해 강의를 이제 듣고 보면 어 선생님 아니 단어 강의를 듣고 선생님 독해 강의 너무 좋아요. 독해 강의도 같이 열어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Q&A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실전 문법 독해 실전 문법 실전 독해 이런 과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3, 4, 5형식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제 어 선생님 저는 선생님 좀 익숙한지 안 익숙한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 3, 4, 5형식 특강 들으시면 좋아요. 가볍게. 그리고 나서 어 선생님 저랑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아 생기초 문법 이 강좌가 꼴지들의 반란이에요. 생기초니까. 저는 이 강좌는 뭐냐면 단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단어의 조합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단어의 조합 능력을 만들어주는 강좌예요. 단어를 암기시켰고 단어를 조합시키고 단어를 암기시키고 단어를 조합시키고 그래서 순서대로 3, 4, 5형식 특강 짧게 가니까 미라클 생기초 문법 미라클 독해기법 1, 4, 5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실전 문법 이제 실전 문법 갈 때 중요한 게 바로 실전 물주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얘가 1단계예요. 1단계 그리고 실전 문법이 몇 단계? 얘가 2단계 됐죠?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얘도 2단계 선생님이 단어 과정은 뭐라고 그랬죠? 자 필수편을 듣고 나서 퍼진다고 그랬죠. 선생님 강좌 중에서 이 실전 문법과 실전 독해는요. 실전 문법 독해라는 3, 4, 5, 0, 10 구문 특강 미라클 생기초 문법 미라클 독해기법 1, 3, 5를 듣고 나서 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뭐야? 밑으로 퍼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김동영 선생님은 잘 봐요. 다시 한 번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라고? 세 가지라고 첫 번째는 뭐냐고 단어를 몰라 단어가 이 외국어다 보니까 단어가 전부예요. 근데 단어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암기시켜줄게. 메가에서 뽑은 단어 암기 전문강사 김동영 제가요 전 사이트에서 유일무일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전 사이트에서 유일한 강사야. 단어 암기 전문강사 김동영 이유가 있어요. 메가라는 최고 사이트에서 김동영 단어 암기 전문강사 제가 이제 그 공무원에서도 최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한테 또 단어 암기 전문강사 김동영 또 토익 과정에서도 제가 토익이 또 런칭을 하는데 토익에서도 단어 암기 전문강사 김동영 여러분 영어는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수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단어를 몰라서 난 영어를 못하겠어. 필수편입니다. 단어를 알고 있는데 나는 단어를 조합시키는 능력이 좀 떨어져. 그러면 1, 3호 독해기법 이죠. 근데 이제 3, 4, 5, 0시 구문 특강 들으시고 미라클 생기초 문법 들으시고 미라클 독해기법 1, 3호 들어가시라는 거. 그리고 난 단어도 알고 있고 조금 해석도 되는데 답을 찾는 게 어려워 라고 할 때는 글의 흐름을 보는 거 바로 실전 독해 유형별 구조적 독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 얘는 뭐다? 아 흐름 흐름을 잡아주는 거 얘는 뭐다? 시작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는 거 완전히 정도 그럼 난 단어 자체를 못해 그럼 뭐가 돼? 시작 필수편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 갑니다 마무리 정리 들어갑니다. 단어를 단어 나는 단어를 몰라서 영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필수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콜링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진 직업으로 만들어준 나의 아들 딸 같은 강제가 바로 미라클 수능 단어 필수편입니다. 두 번째 난 단어를 알고 있는데 단어를 조합시키는 게 떨어져요. 그런 친구는 뭐라고요? 자 3, 4, 5, 0식 구문 특강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라클 생기초 문법 들으시고 미라클 독해 기법 이렇게 쫓아오시면 좋다라는 거 강제가 다 짧아요. 몰아서 들으셔도 좋아요. 몰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실전 문법 선생님 전 단어를 알고 있는 거 해석도 되는데 흐름을 못 잡겠어요. 그럼 뭐라고? 8지문 구조적 독해 유형별 독해 과정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메가에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존경받는 강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영어학사 김동룡입니다. 메가스터디